잔디? Go to Simulator라는 게임인데 이것도 상당히 병맛 게임이래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일어나 뭐야? 이거 먹는건가? 오 일어나 일어나 이 바보야 야 일어나 뭐 뭐 뭐 왜 왜 이거 뭔데 방금 뭐한건데 뿅 어 여기 여기서 또 있다 이루와 이게 뭐야 맛좀 보자 이놈 고소하구나 고소하구나 어 여기 뭐야 내 혀 야 혀 꼬였어 야 아하하하 야 이거 뭐야 이거 하하 점프하는건가? 유후우 오 오 오 유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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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자리가 비켜 이놈아 야하 야하 야 내 옆바다 야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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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우우 공주우우 내가 공주를 구하러 갑니다 아 뭐야 막혔어 점프 아 아 내 뭐가지 야하하 인간 링겐이다 링겐 링겐 링겐을 공격한다 이리와 링겐 링겐 하하하 목적이 뭐지 이거 링겐 그 자라價 빙겐 dünya 씨 이제 인간들 다들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하하하하 하하 으하 나 출몸ape 소리가.. 이리 와라?! 이놈들... 그렇지 내가 무서웠겠지 이놈! 방 걸어져겠다 닉텐 우와 우와 내 몸이 또 있고 있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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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다르네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멀쩡해 점프! 점프! 이놈들 여기서 시위하고 있어! 이것은 불법 집회로 당신들을 모두 체포한다 네놈이 주동자구라 네놈을 체포한다 아 내 혓바닥 또 불탄다 와 불탄다 내 몸이 염소 부위가 돼버려 어? 이거 왠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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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왠지? 어 좋아 좋아 뭔가 느낌 있어 아! 저리 거치장스러운 것들은 다 저리 치우고 인간 세계를 파괴한다 이것이 바로 염소 GTE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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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이킹이다 오아 이킹 먹었어 자 갑니다 뚱뚱 뚝뚝뚝뚝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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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ノ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는 멀쩡하다 민갠들이여 나는 멀쩡하다 나는 해피윌같이 그렇게 나약한 염소가 아니다 어! 나 꼈다 어? 뭐야 어 뭘 공플리트 한거지? 잠깐만 이거 버그 아닙니까? 아니 왜 내 마래로 추락했는데 저리 가라 아닌갱 아니 아니 왜 내 마래로 추락했는데 뭘 지금 컴플리트 했다는 거죠? 한가로이 지금 마당에서 즐기고 있던데 인갱 인갱 처리하라 나를 배비를 떨었지요? 닝겐 이런 닝겐들 다 필요없다 다 필요없어 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어? 저건 뭐야? 저건 스키 점프인가? 어? 저거 왠지 재밌어 보이는데 야 자동차도 포기는데 왜 이 케이브를 못 포기해? 뭔지 왜 자꾸 점수를 주는 건지? 못 듣는데 왜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 기분이 울적한 날은 산을 산책하는 것도 좋지 오 이거 이제 재밌을 것 같아 간다 네 기분이 울적한 날은 워터파크에서 누른 것도 괜찮지 가자 야호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이 치워도 난 무적이지 나를 나를 대결이 다트인자들 멸망케 하리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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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남순은 죽지 않습니다 어? 저기 올라갈 수 있나? 사다리를 탈 수 있을까? cyc famil 총장이라든지 조선이 ㅋㅋㅋㅋ 으으으으으 thinks 으흣 으흐흐흐 으흐흐흐 ec 올라가쇼 흐흐흐흫 으와 4 으아아아 아 시낸다 으아아아 으어우 지루입니다 지루입니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어? 저기 닝게니? 아니 이런 곳에 닝게니? 닝게니요! 이런 곳에서 뭐하시는가? 자살은 안됩니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 자살은?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아 미안해. 우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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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아아아아아악 야호! 이거 뭐야? 저거 뭔데 튕겨? 우와 보셨습니까 나의 벽타기 아 나 아까 벽타기 했는데 아 안되네 아 나 나가게 해주세요 아 졌어 아 아 아 아 여기서 어떻게 나가면? 오 오 오 다시 네 염소는 무적입니다 무적 프리지어 쌤님도 볼 수 있는 그런 염소 버전 해피윌이라고나 할까 오오 오 왠지 왠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가라 아 시퍼납 오 스파이더 염소입니다 갑니다 스파이더 염소 올라와라 아 진짜 하하하하 오! 올라왔어! 올라와! 오오오오오! 이야 게임 잘 만들었는데 뭔가 버그를 가져간... 다행이다! 뭐냐! 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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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아저씨 무적이야! 뭐라 하신거지? 아! 자! 새로운 지옥을 새로운 지옥을 탐어보러 갑니다 아! 이 아저씨 무적 뭐야 이 아저씨 야! 같이 놀아! 같이 놀아! 같이 놀아! 내가 이길꺼야! 날 따라오시지! 다시 놀아! 이 아저씨! 아오.. 잔잔치! 박치기 하고싶은데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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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는 무적이야? 에이 몰라 이 다투리 없어 이 진짜 다행히 무적인거야 너 진짜 또 다음지역을 또 깽판으로 갑시다 뭡니까 여긴 뭐하는겁니까 오! 파이트! 파이트라니!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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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넌 잡았어 너 잡았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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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내가 이겼어 라운드 2 이 구역에 미친 염소는 나야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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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감히 나한테 도전장을 이리와! 이 구역에 미친 염소는 나라고! 이 food 아아! 쁬아! 이러와! 이러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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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내 옆방 말없는 염소들을 염소싸움을 시키던 이 닝갠들 닝갠들 닝갠들아 닝갠들아 니네들이 뭔지요 니네들이 닝갠들 네 저는 오늘 정추를 완전 놨습니다 뭐지 이거는 닝갠들아 물 또 먹었네 몰라 다 비워 다 비워 엄마 뭐야 엄마 난 있잖아 엄마가 보고싶음 달릴거야 하늘상 망 소영이님 소영이님 고맙습니다 소영이님께서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소영이님 100개 선물 100개 선물 소영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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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나라 이리와 나라 한킹하자 한킹 한킹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도 슬기는 평화롭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운 곳에는 염생이가 있지 아이고 뭐야 아 아 좋습니다 민개 아 여보세요 못사러 왔는데요 염소 신상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못사러 왔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똑똑똑 민갠듯 진짜 진짜 이 게임은 에 미쳤네 미쳤어 ㅎㅎ ㅎㅎ 아니 애낼 키밍언니 고맙습니다 아 출발 출발시키십쇼 자 보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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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포트 출발하니깐 진짜 어? 나 왠지 저 놀이기구가 타고싶어졌습니다 저거까지만 탈게요 재미없죠? 저 놀이기구까지만 한번 타볼게요 놀이기구 타러 어디로 갑니까? 어? 그거.. 그겁니까? 아 베르님 고마워요 잘자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십쇼 올라가십쇼 띵 탈차하십쇼 아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구나 그 한 지옥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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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합니다 탑승합니다 자 앞에 타야 제 맛이지 야야야 탔는데 왜 가자 가자 아 같이 가 왜! 진짜.. 짜증나.. 왜 내 방으로 들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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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기고픈 대로 아기 못하는 거야.. 이게 뭐냐.. 나한테 걸려서 넘어졌어.. 뭐라고.. 닝겐.. 나를 발로 쳤어 닝겐.. 닝겐.. 닝겐 저리가.. 닝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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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부질없는것.. 이 바다의 끝으로 가면 나도 개비가 될 수 있을까? 나도.. 나도 메달같은거 홈페이지에다 달 수 있을까? 히메라님 고맙습니다 도대체 바다의 끝은 어떻게 났던거지? 바다의 끝은 언제 나오는것이냐? 도대체 바다의 끝은? 지금 여러분들은 돌고래떼가 바다에서 점프하는 광경을 보이십니다 우선 앞바다의 사이다...아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구만아서 덕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도대체 바다의 끝은? 돌고래떼에요 엄마! 아니야 아들아 저것은 염소란다 염소가 어떻게 저렇게 바다 점프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처럼 일찍까지 가야죠 나 저거 타고싶다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놀이기 이거 타고 놉시다 자 자 언제 그랬냐는듯이 저런 멀쩡하게 일어섰습니다 저리가! 나 사진 찍을거야 아 아 저리 좀 가 사진칠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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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진찍어줘야 사진찍어주세요 사진찍어주세요 체감 미치겠다 서다로 인천 뭐라고 합니까? 줄 새어있는겁니까? 아휴 줄을 왜 섭니까 지금 기체기야 아아아 나 이거 탈거야 아 신난다 와 올라갔다 엄마 사진 찍어주세요 엄마 나 여깄어 신난님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일어나 일어나 아하 좋아좋아좋아 아 좋습니다 우와 관람차에 염소 한 마리 꼬물 꼬물 구경하다 짬푸 어? 괜찮아 난 무죽이니까 이거 잘 있겠다 이거 잘 있겠다 아하핳 어색 표정 그 햄이 제 맘대로 kept 하라 제 맘대로 이렇게 하라 하아하 마창님 고맙습니다 아 나 다시할거야 나 다시 탈거야 나 타고만 할거야 소닝 고맙습니다 나 탈거야 나 탈거야 지금이 지구민이! 지구민이! 쏘리 고시나 지구민이! 쏘리 고시나 지구민이! 지구민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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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슬퍼요? 왜 슬퍼? 내가 보고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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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신고할까요? 신고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저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헤질러님 여기께 선물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나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소영이님 안가셨지? 가지마요 설립댄시 슬프로 아니 왜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놔두고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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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님 저도 사랑해요. 아 고맙습니다. 해질러님 저도 사랑해요. 어 저기 어? 하 이거 뭐야? 어? 이거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는거야? 어? 어? 누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장사하라 그랬어? 어? 미니끼님 안녕하세요. 이 놈이 시키다. 아 이거 추워. 잘 있어도 안 내 그 말이야. 누가 이런 데서 막 함부로 장사하고.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왜 내가 왜. 재밌지 않아요? 저기 또 뭐 있다. 아 저거 아까 그거인가? 아까 그거구나. 아 나 이 놀이동산 너무 재밌다. 그러게 경찰이 없네요. 이것도 경찰 떠가지고 막 별 생기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별에 따라서 경찰이 와가지고 막. 어? 나 이거.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아? XXXXXXX am XXX Xt XXXXQ XXXXX 아 이게.. 잠깐만.. 저기.. 왜 니가 내.. 니가 왜 라이더야 왜? 왜왜왜? 잠깐만.. 자 우리 고속도로로 나가자 라이더! 가자! 일어나 일어나 탄 탄 탄 탄 탄. 컷 라는 것이 기ани야 탄 탄 탄 탄 탄 탄 탄 탄 탄 Huh? 탄 탄 탄 탄 탄 ты 너리 Fy Grammer 살아가자 고 Wolf 라이더 감사합니다 고고드 라이더 야 빨리 안 내릴래 무고 이놈 시키야 아 로드에 한 번 더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아 모니스님 게임 진짜 많이 하시네 고고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거 언제까지 해야되는데 해피일즈인데 프리지아씨님도 볼 수 있는 해피일즈라고 할까요? 야 너 언제까지 있을꺼야 내 몸 하나 지금 간수하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너까지 살려줘야돼 내가 앗 어 이거 뭐야 띵 띵 잠깐 나 어딨어 아 저기가 어 사람 박혔어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되는거야 아아 얘 나 얘 싫어 내 몸에서 떨어져 나는 혼자 있고싶단 말이야 사람 개중밖해 띵 띵 띵 띵 띵 띵 하수구요? 하수구에 들어가면 꿀잉각이라구요? 띵 띵 어떻게 가야 하수구에잉 아 띵 띵 띵 띵 띵 어 저기 뭐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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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띵 F 뭐하자는거지 이거? 아 달리는거라고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뭐지? 6 5 4 3 2 1 2 3 뭐야 이게? 뭐야 끝이야? 뭐가 이 무슨 모드인가 본데? 아 다 멘탈이 이제 슬슬 돌아갔습니다 염성이 염생이 게임은 일단 여기까지 염 t 염 다들 뭐 mentions 지금